오늘은 클로즈 그립 핏업 벤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마지막에 풀업을 했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210으로 한 번씩 6세트를 쉬는 시간 1분 이내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2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이 제가 실수로 녹화를 안 해서 영상이 없고 나머지 4세트만 녹화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연성과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유연성과 스트렝스의 관계 제가 유연성 이런 스트레칭을 따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잘 보면은 제가 코칭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유연성이 가동성 확보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대다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흉추입니다. 흉추의 유연성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흉추의 유연성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어깨 통증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흉추가 잘 뒤집어 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흉추의 반대편에 있는 견갑들은 잘 보이게 되고 견갑이 자연스럽게 잘 보이게 되면은 어깨가 시필릴도 훨씬 줄어들어서 그리고 흉추가 이렇게 잘 꺾이게 되면은 등의 개입도 이끌어 내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흉추가 지금 뻣뻣하신 분들 제가 일반 벤치를 할 때 저는 가슴이 굉장히 잘 젖혀지는 편인데 저보다 흉추의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 내가 평상시에 운동하기 전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짬이 날 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흉추 가동성 훈련 또는 라운드 숄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 여러모로 이런 몸에 이런 스트레인지 스트레이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어 더 원알엠도 올라가게 되고 더 무거운 무게를 훈련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더 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강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흉추가 유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견갑도 유연한데 어 견갑 자체도 뻣뻣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팔을 머리 끝까지 다 피면서 무게가 등으로 갈 수 있게 그만큼 락아웃이 될 정도로 팔이 펴져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팔이 다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 팔을 다 펼 수 있게 견갑의 가동성, 어깨의 이런 가동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래 매달리기라던가 마지막 프레스를 할 때 끝까지 펴주는 느낌 무게를 등에 받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팔이 내외전되듯이 이렇게 무게가 완전히 등에 실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미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은 어깨 가동성도 더 좋아질 겁니다. 너무 유연하게 되면은 필요 이상으로 유연하게 되면은 스트렝스에 방해가 됩니다. 힘을 내는 데 방해가 됩니다. 원아렘이 올라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인대나 건이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건데 너무 유연하면 방해가 되지만 내가 최소한의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부족한 유연성이 있다면 따로 훈련을 통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